앵콜! 앵콜! 앵콜에는 항상 보면 주동자가 있어요. 주동자의 앵콜이 있어요. 한 명씩. 여러분 정말 일단 앵콜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.. 일단 4분밖에 준비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앵콜을 외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어... 앵콜 공 정말 당황스럽네요. 이렇게 앵콜이 나오기를 꿈에도 상상 못했었는데 아... 정말 그 신곡을 해야 할지 뭐 준비를 되어 있는지 아... 정말 당황스럽습니다. 막 땀이 나려고 그러는데